안녕하세요. 이웃집 눈파롱입니다. 흠... 얘 혹시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? 얘 몰골이 왜 이렇게 됐나요? 아, 이 엄마 탓입니다.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실 텐데요. 제가 그 사이 조금 아파서 병원 신세를 졌었잖아요. 그래서 퇴원하고 한참 만에 나와 보니 세상에 우리 까라솔이 지금 한참 또 자라가지고 풍성하게 얼굴을 이쁘게 펴있어야 할 이 까라솔이 물고파가지고 완전히 깔아져있네요. 이렇게. 어? 까라솔이? 암튼 다 제 탓입니다. 아이고 엄마가 없으면 이렇게 애들이 티가 난다니까요. 음 역시 엄마의 중요성이. 자, 이제 엄마도 돌아왔으니까 다시 길러내야겠죠? 이게 관엽식물이었거나 연우 화초들 같았으면 벌써 말라 죽었을 거예요. 그쵸? 하지만 다육이는 건조해 아주 강합니다. 이 정도 말랐어도 사실 이게 죽을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모습도 가감없이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 다육이가 이 정도로 말려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 건조해 정말 강하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정말 초보 때는 다육이를 물이 후에서 죽이지 굶겨서 죽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말려도 쉽게 죽지 않으니까 혹시 아직도 다육이 물 주시는 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다육이의 맨 아래짱잎이나 중간잎쯤까지 시들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물을 흠뻑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다육이를 과습으로 보내는 일은 거의 없이 잘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까르솔에게 물을 흠뻑 주고요.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.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? 예상하셨다시피 물을 한껏 빨아 올려가지고 입장이 아주 통통해졌습니다. 아 얼마나 물이 고팠으면 진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무슨 폭풍 성장을 한 듯이 얼굴이 활짝 폈을까요? 아니 언제 저렇게 말랐었던 적이 있었냐는 듯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네요. 자 보셨죠? 아까 그렇게 말랐어도 물만 흠뻑 주시면 또 금세 이렇게 자라주는 게 다육이입니다. 자 또 일주일 후입니다. 방금 전거보다 얼굴이 더 커졌죠? 그리고 이젠 입 가장자리에 살짝 붉은색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위쪽으로도 빈 공간이 없을 만큼 예쁜 얼굴로 이렇게 채워주고 있고요. 제가 까르솔을 이 자리에서만 또 이제 수회 기르고 있는데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 요 위에 큰 얼굴 말고 요 밑으로 보시면 작은 로제트가 다글다글 매달려 있는 게 이게 보이시죠? 요게 뭐냐면 까라솔의 꽃대예요. 이게 어느 때는 꽃대가 다 말라서 그냥 소멸되어 버리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영양생태가 좋고 기후 조건이 맞아서 그런지 가끔 꽃대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다글다글 매달려서 다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. 자 마침 이 옆쪽에 보시면은요. 꽃대에서 지금 막 생성되는 자구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. 너무 이쁘죠? 아유 요런 게 언제 커서 나도 까라솔 입네 하며 얼굴을 보여줄까요? 아 근데 다들 까라솔 꽃대를 잘라 주십니까? 저는 매번 잘라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깜빡하고 요번에 안 잘라줬더니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다는 횡재를 하기도 하네요. 아 제가 나중에요. 이 다육이의 꽃대를 잘라줘야 하는지 그냥 남겨둬야 하는지 아니면 꽃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에 대해서 길러보면서 경험한 게 있거든요. 그거 영상으로도 한번 준비해서 올려보겠습니다. 아마도 다육이 꽃대에 대해서는 다루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한 지금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는 그 영상대로만 뽑아진다면 아마도 좀 흥미로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아요. 자 이번엔 껑충 건너뛰어서 한 달 후입니다.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튼실하게 자라준 이 까라솔의 로제트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 요 꽃대에서 나고 있는 자구가 얼마나 자랐는지 제가 다 궁금하더라고요. 아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저는 이렇게 큰 애들보다 이 꽃대에서 자란 이 자구들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짜잔! 많이 자랐죠? 자 이로써 두 달간의 여정이 끝났는데요. 영상 어떠셨습니까? 괜찮으셨죠? 그럼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 뵐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